트리플 잠깐 어디서 그딴 패를 들이므라 스트레이트 잠깐 잠깐 서두르지 마 잠깐 이건 뭔가 수상한데? 뭐가 수상하다는 거야? 말해봐 진정하라고 내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 진정의 밀 마찬다 오늘 여기 있는 술은 내가 산다 자 기분 풀고 잔들 들으라고 와일드빌 갱단에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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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부에서 가장 빠른 총잡이가 북부엔 왜 어슬렁대? 아니 그렇다면 저놈이 바로! 그래 내가 바로 장고야 그러는 넌 와일드빌이라고 불리우지? 천하의 북부 최고의 총잡이가 이런 허름한 술집에서 포크 하나 치고 있다니 꼴 좋다 뭐야? 날아가는 다리도 떨어뜨린다던데 오늘 어디 한번 솜씨 좀 볼까? 내 솜씨를 보긴 힘들 것 같은데 난 손이 너무 빠르거든 천하의 장고가 혓바닥이 길구만 내가 좀 잘라줄까? 내 혓바닥을 잘라버리겠다고 그래 좋아 잘라보시지 잘라보시지 이딴 놈 처리하는데 너까지 다 살 필요 없어 내가 처리할게 그건 그렇고 내 배꼽에서 네 총 좀 치워주시지 어서 총 좀 치워줘 남부 최고의 총잡이라고 했던가? 피라미는 끼지마 피라미는 피라미는 피라미야 나이가 들어도 피라미는 피라미야 그럼 어디에 피라미바 좀 보여줄까? 피라미는 피라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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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너야말로 자리 치워. 내가 정할게. 전 그렇다면 둘이 함께 덤벼보시지. 그것도 좋겠구만. 빌! 여기서 이러면 안 돼. 호황관이 올지도 모른다고. 네 맘만 알아. 하지만 아니 그전에 너의 그 장총 좀 치워주겠나? 아주 고맙구만. 네 가게에서 행패부리지 말고 못 어서 꺼져. 좋아. 좋아. 남의 가게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어서 빨리 나가자고. 어딜? 어딜 갈까? 우리 집으로 가. 우리 집. 아냐아냐. 우리 집으로 가. 우리 엄마 시골 내려갔어. 아주 좋아. 빨리 가지. 좋아. 빌! 빌! 안 돼 빌! 빌! 돌아와! 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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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 빌! 빌 감사합니다.